제가 릴리즈를 극대화해서 볼을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스피드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낼 수 없는 최대 스피드로 이렇게 클럽헤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손의 스피드는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강하게 던져주기 위해서 한 모션이죠. 다시 한 번 쳐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아주 강하게 한번 헤드를 던져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한 스윙을 했죠. 그 정도로 심하게 제가 이걸 던졌습니다. 이 경우하고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세게는 안 치겠습니다. 크게 강하게는 스윙을 하지 않고 손이 이렇게 지나가는 손이 지나가는 스피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정도로 최대 스피드로 릴리즈를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릴리즈보다는 손이 지나가는 스피드를 조금 극대화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볼을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아도 더 많은 거리를 얻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손이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클럽헤드가 과도하게 왼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릴리즈를 주게 되면요. 클럽헤드가 급격하게 안으로 돌겠죠. 그런데 선수들 중에서 필메케센이라는 선수는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릴리즈를 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손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수가 임팩트 구간에서 프레임 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프레임 수가 적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채는 게 되는 것이고 프레임 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의 임팩트 구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멈추면서 릴리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릴리즈를 주긴 주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릴리즈를 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운터포스라고 이제 무게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턴이 된 상태에서 손을 빨리 보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뒤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손을 빨리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잡히는 거예요. 손을 빨리 보내려고 하면 조금씩 잡힙니다. 이것도 손을 보내는 것과 빨리 보내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이라는 것하고 L2L이라는 것이 제가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클럽 헤드를 던지는데 릴리즈를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서 손 스피드를 줄이면서 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릴리즈를 내가 모자란다고 하면 릴리즈 주는 연습을 따로 하시되 실제로 볼을 치실 때에는 손이 빨리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릴리즈를 주시면은 좀 이런 식의 모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 빨리 지나가는 동안에 릴리즈를 하시면은 아무리 릴리즈를 빨리 하시려고 하더라도 릴리즈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강한 릴리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행해서 손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을 빨리 움직이려고 하시면 어떠한 증상도 하나씩 하나씩 발생을 하실 겁니다.